양반 그림가 마상절리 질쩌문 롤라구이만 흐부원 진드림 한눈이는 흑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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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이는 물수르르 서다가 무룽에 지쳐 담바붙여 흑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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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쌍 쌍 쌍 두루룩 굳고 고르려 흥 차고 불러주쳐 두루룩 들고 부르래 흥 보자니 술안장 가득 기도하니 진지하고 미소를 그리므며 서천을 바라보니 두관장 사문이 삼고 초래 천조래 그리므 당당근 요여주는 심장은 팔찌이지요 수술극을 하시리라 울며 성파의 쌍 거룩을 백지차고 청녀바상 어린 그림 반공구이 불쌍 지면 얼굴은 푸른 배출빛이로 봉이 눈이 무려 눈썹 삼각수는 기쩍어 조유 청녀보이를 푸른 의미고 초통을 바삭이 번지른 그림이며 생기우염 골짝 지면 먹자 얼굴 퍼블머리 상구리를 지면 상구리를 지면 퍼박 심을 커다리고 양팔 다 부 창창 문우에 다 부 들곰이 흑청 마상의 안님 그림이며 하천을 바라보니 창창이 기려이기 끌어로루루루룩 길로 기려이기를 울고 걸음 쏘려고 철공에 다 암야려를 매겨 누워로 옹질하고 저리기 입할 범울 세대야 종텡이 커지게 하삼질을 얼마도 고독비 거들며 죽머리 삼동을 받주더 대토가 뻔뻔 군의 알포시 흐르르 만작하자 흑댁대로 이리 흐르니 피고 오 공독 하루 그대사리 흐르르 만 결읍을 우리같이 공독으로 소르르르 따들어가 얘기하겠고 맞았는데 이사가 부어는 좋은 데가 다른 데가 좁아이들 그 얼굴이 다른가 팔자에 그릇에 팔이다가 들고 그렇지만 흐르르 만다 구국구독을 그리니며 훌천을 알아보니 소자의 충신 열겨그림 바꿔라 화난 소자 부모 반찬을 먹는다고 삼자식을 묻으랴다 파낸 땅에서 흐머르르 더 꽃길 구국을 적극을 하여 그리고 맹중을 억뚝하여 어롱 풍기설이 기가 낫고 오 공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